자 이번 문제는 유전에 대한 문제고요.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내용을 쭉쭉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유전형질 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의 3쌍인 대림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서로 연관되지 않은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문자의 수 그러니까 유전인자의 수이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유전형질 나입니다. 대립유전자 large e와 small e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중간유전이다라는 거고요. 또 가의 유전자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가와는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p와 q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건데 자 p의 유전자형 살펴보면은 대문자는 4개 있으니까 가의 표현형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large e와 small e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q도 역시 가의 표현형과 서로 같답니다. 즉 여기서는 대문자가 4개다. 이 둘 사이에서 a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a가 유전자형이 요고인 사람. 자 지금 대문자는 4개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건 large e, large e에요. 이와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밑에 문제를 풀기 전에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먼저 체크해 줘야 될 거는 p에 대한 건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q의 유전자형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형질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4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봤고요. 자 유전형질 나에 대해서는 3가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large e, large e, large e, small e, small e. 이 3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로 동일하더라. 근데 이 p와 q 사이에서 나온 a가 여기 있는 이거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라고 하니 자 좀 더 구하기 쉬운 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나의 표현형에 대해서 보자면 자 지금 large e, large e를 가져요. 그럼 이걸 가지기 위한 확률 먼저 q가 large e, large e일 때는 자 q는 무조건 large e를 줄 거고 p는 large e와 small e 중에 하나를 줄 거기 때문에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다. q가 large e, small e일 때는 large e와 large e가 만나려면 확률은 4분의 1 q가 small e, small e일 때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더해주고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쭉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는데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에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자 종합적으로 이 요거와 a가 같을 확률은 자 먼저 표현형 나에 대한 건 유전형 나에 대한 건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표현형이 같은 게 8분의 1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그러면 가가 같을 확률은 아 2분의 1이겠구나.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생식세포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p가 만드는 생식세포를 보니까 a와 b에 대한 거는 대문자를 줄 수도 있고 소음자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가 동시에 오거나 그 다음에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 small a, small b로 줄 수 있는데 자 d는 둘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줄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q가 대문자가 4개니까 여기서는 대문자 3개 대문자 2개, 2개, 1개를 줄 수 있는데 자 먼저 대문자 3개를 줬을 때 q가 대문자를 하나만 줘야 돼요. 근데 q가 대문자 4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나 1개가 오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는 8분의 3 정도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p도 몇 개 주고 두 개 주고 q도 두 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q가 이 a, b, d에 대한 걸 동형으로 가지는 경우에 두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a와 b가 둘 다 대문자일 경우 그러면 대문자 2개 주고 소문자 하나 주니까 성립하고 여기서도 a와 d를 대문자 주니까 성립하고 여기는 b와 d를 대문자로 주니까 성립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q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나에 대한 건 각각의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8분의 1이 나오고 문제는 뭐냐 이 a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 그리고 large e, small e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긴 대문자가 세 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small a의 표현형을 한번 추론을 해 봅시다. 자 가에 대한 건 대문자를 세 개를 줘야 돼요. 대문자를 세 개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p가 그러면 대문자를 한 개 줄 확률을 생각을 해야죠. 자 small a의 표현형이 대문자가 세 개가 되려면 아까 q는 대문자를 무조건 두 개 줘야 되니까 두 개 줘야 되니까 p가 한 개 줄 확률입니다. 그 한 개 줄 확률이 얼마예요? 자 d는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요? 대문자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small a, small b가 와야 함으로 그 경우는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large e, small e인데 자 여기에서 large e, large e를 줬을 때 q가 large e, large e를 줬을 때 large e, small e가 나오려면 여기서 small e 주고 여기는 large e 줄 확률 그쵸? 그 다음에 large e, small e일 때는 large e, small e일 때는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절반의 확률이 있더라. 여기서 large e 주고 small e 줘도 되고 여기서 small e, large e 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small e일 때의 확률은 얼마예요? 여기서 대문자 2, 여기서 소문자 2를 줘야 되므로 그 확률도 4분의 1이더라. 자 종합해서 보면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해주면 얼마입니까? 자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아까 이게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씩이었잖아요? 3분의 1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을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 정리를 해보면은 가에 대해서는 4분의 1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large e, small e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곱해주면 8분의 1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